저희 멤버 동윤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여행을 없는 살림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어떤 전환이 됐나요? 시야가 달라졌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너무 앞만 바라보고 눈앞만 바라보고 뛰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마냥 노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여유와 함께. 그러다가 어떤 외국분이 캠핑카를 타고 남미부터 LA까지 올라오신 거 있죠. 그런 분들 있죠. 가로지르는 거 한 1년 정도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짧은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나눈다는 것도 자투리 관계하네. 외대, 외대 나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자기 캠핑카를 타고 한 3, 4일 돌아다녀볼래요. 사기는 어떻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맨몸이었고 뭐 이럴 것도 없고 정말 이럴 것도 없었고 한 번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밴을 타고 이제 시애틀 쪽으로 한 일주일을 또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아, 같이요? 네, 같이. 모르는 사람과. 아무리 총풀인데? 아,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성취파이긴 하네요. 갑자기 올라온 이상은 제 일을 할 것 같은데. 다 같이 자고. 네, 이제 텐트 같은 거 치고 침낭 같은 거 하고. 통했나 보다 마음이. 네, 근데 그분은 정말 전 세계를 자기는 텐트카를 타고. 나이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분은 한 60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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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아, 멋있다.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일주일을 다닌 게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미국 귀인이네, 미국 귀인.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느낌이에요. 플렉스야, 플렉스. 아니, 진짜. 플렉스. 근데 뭐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